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강효원씨인데요. 강효원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요 며칠 동안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텐데 이분이 닉네임은 피독이거든요. 빅히트 뮤직의 수석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빅히트 뮤직에 그러니까 요즘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가 부르는 노래를 이분이 대부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상반기에요. 상반기 보수만 400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만큼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다고 봐야죠. 재벌 해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BTS의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다 BTS 음악을 듣잖아요. 국내 저작권료 1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정몽고 현대자동차 해장보다 수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분의 나이가 올해 우리 나이로 39살이에요. 그래서 작곡가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강효연씨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듀서 작곡가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BTS라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의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기회를 잡는 것도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강효연씨처럼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강효연씨가 만약에 빅히트 뮤직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 그랬으면 BTS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도 분명히 커다란 운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보수만 400억 원 이상을 받은 피독 강효연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년 16월 경수를 이런 3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주만 봤을 때에는 이분의 사주가 일단은 모카가 없죠. 모카가 없고 토금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분의 표정을 봤을 때 이분이 웃는 표정은 아니죠. 얼굴 자체가 이렇게 밝은 표정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 좀 딱딱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강효연씨 같은 경우는 모카가 없으면서 토금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밝은 표정이 아니라 좀 무뚝뚝한 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큰 회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갖다 보니까 본인도 얼굴 표정을 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주를 보면 어때요?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표정이 좀 무뚝뚝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딱 가졌을 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의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강효연씨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모카가 없고 토금수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경겁지가 강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주와 비슷하죠? 지금 관성운이 없으면서 비경겁지가 강합니다. 비경겁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가 그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경겁지가 강한 사람들이 꼭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중에 비경겁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비경겁지가 4개, 5개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2개까지는 평균이라고 봐야 되고요. 하나가 더 많은 거거든요. 월지 포함해서 3개니까 물론 강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목화가 없는데요. 이 목기운이라는 게 재성운을 나타내고 화기운이라는 게 관성운을 나타내니까 일단 2분의 4주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가정운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요연 씨가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나이가 39살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그러면 내년이면 마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가능성이 있느냐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운이란 부인하고 여자하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와 자식을 나타내는 재성운과 관성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34살서부터 43살까지 사술원진 44살서부터 53살까지 진술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3살 이전에 결혼했으면 참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지 인생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마다 이성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성운이 안 좋다 그래서 꼭 결혼에 실패한다든가 결혼을 안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결혼하는 시기, 상대방과의 궁합 이 두 가지만 잘 맞춰서 결혼하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기는 놓쳤다고 봐야 돼요. 무호대운에 결혼하는 게 가장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1년운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가 신축년, 내년이 이민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42세, 43세는 결혼하는 시기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내년이나 훈련, 40세, 41세 이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연예인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들이랑 결혼하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이나 41살이 결혼하면서 이제 가임기간에 여성이랑 결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관성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자유분방하죠.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자유로운 용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요원 씨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식신상간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식상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작곡가로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상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술가라는 얘기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주 명식에서 꼭 필요한 게 식신상간운이다. 이렇게 봐야죠. 식신상간운이 그 사람의 감성을 표현하는 표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라는 것은 이 사주팔자만 봐서는 안 되고요. 흘러가는 대운, 일련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어때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목화가 용신이에요. 그럼 24살서부터 43살까지 화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44살서부터 53살까지도 화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기운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운 자체가 어때요? 24살 이후로 말년까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4살서부터 53살까지 이때는 지지가 진술충이 되잖아요. 이때는 배우자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커다란 성공을 거뒀는데요. 지금 39살 신축년까지 오늘 보면 현재 정사대운에 있거든요. 정사대운이 사수런진살로 이성운에 있어서는 제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만 융신이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대운은 아주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대운이고 54세에서부터 73세 이 20년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은 목화가 들어올 때가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금만 들어오는데 1년 운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큰 수입을 얻어갖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지만 올해 운보다는 내년이나 훈년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작곡가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빅히트 뮤직의 수석 프로듀서인 강요원씨 닉네임 피독인 강요원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때요? 사주 팔자 자체는 좀 치중되어 있어도 흘러가는 대운이 용신대운으로 잘 흐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행이 균형된 사주가 이상적인 사주라고 했습니다만 이분처럼 치중된 사주도 어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성공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요원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가정적인 부분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얻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고 이런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운이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자녀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아주 끔찍하게 위해주는 그 아들이면 아들 바보 아빠 딸이면 딸 바보 아빠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헌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반기 보수만 40억도 아니고 400억이나 얻어갖고 재벌 회장을 제치고 소득 1위를 차지한 빅히트 뮤직의 강요원씨에 대한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